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순영이와 함께 또 재밌는 작품 배워보실게요 오늘 작품은요 택택 탱고 32카운트 투 월 작품입니다 자 한 번에 택이 있어요 열 한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32카운트가 끝나고 나면 6시 방향에서 택 8카운트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돌아서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섹션 1부터 자 왼발 체중 실으시고 오른발로 오른발 사이드 자 터치 아웃 인 사이드 놓고 왼발 드래그 하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왼발 똑같이 아웃 인 사이드 놓고 드래그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섹션 1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쓰리 세븐 에이 자 섹션 2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앞에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하면서 오른발로 오른쪽 2분의 1턴 돌아서 스텝 내려놓고 왼발 투게더 하시면 됩니다 자 섹션 2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2 카운트 1 2 3 4 5 6 7 8 8 자 섹션 3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상태로 크로스 왼발 플립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또 플립 오른발 크로스 왼발 투게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섹션 3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워크 왼발 이대로 훅 왼발 스텝 내려놓고 오른발 플립 다시 오른발 내려놓고 왼발 투게더 자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4까지 금방 배웠네요 자 풀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풀카운트 자 7 8 1 2 3 4 5 8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7 8 1 2 3 4 5 6 7 8 11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32 카운트를 하고 뒤에 6시 방향에서 팩이 한번 있습니다. 팩은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만보 왼발 사이드 만보예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예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예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숈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숈요. 오른발 사이드 만보수 시 8 카운트를 하려면 조금 느리게 해야 되겠죠. AGLE 오른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그리고 다시 1번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모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깜빡하지 마시고 구독 늘려주세요 좋아요 늘려주세요 그러면 꼭 받으실 겁니다 따뜻한 봄날 행복하세요 랍윙